빌드를 지배하는 자 자 오버롤 80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아 진짜 올려줄때 되지 않았냐 오버롤 80인데 안올려주냐 아 너무하네 진짜 아 9단조 똥꼬라도 빨아야되나 더럽게 안올려주네 튜수였으면 금방 올라갔겠죠 혹시 고질적인 선구화 문제땜에 빨딱 부러졌나보다 얘 빨딱 어디갔어? 뭐해? 쟤들이 투명 빨딱 들고 뭐야 피치아웃이야? 오케이 좋았어 자자자자 이번에 분명히 잡으러옵니다 하나 잡으러올거야 스트라이크 아 이거 애매해서 아니 둘렀는데 참나 이거 참나 이거 분명히 떨어지는 공 예상해봅니다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졸라 잘 참았어 아 오랜만이다 아이 볼렛인데 시트잡으러 올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공일줄 알았는데 젠장 그래도 좋은 승부였어 투구수 많이 쓰게 했으니까 선구화만 키우면 될거 같은데 아 아 아 이런 개같은 10주년 한정판 사는데 DLC 뭘 준건가요? 로드투 더쇼 모드에서 12,000원인가 12만원인가 쓸 수 있는 그거랑 다이노스티에서 카드 뽑는거 10장 10장인가? 하여튼 그거 줬을걸요? 그리고 이제 각 구단별로 다이나믹 테마 레이저리그 구단별로 하나씩 다 줬고 뭐 줬더라 하여튼 그렇게 나왔을걸? 아 듀레이션이요? 듀레이션이 뭐야? 아 나 왜이래 8대1이야 경기 아 콜옵 진짜 더럽게 하는 퀴즈뱅 심컨 오오오오오오오 좋아 공을 보고있어 이제 슬슬 조금씩 보이고있어요 이거 후라이겠지? 그걸 잡네 또 안그래도 파울인데 서운하게 아뇨 로드투쇼 상점 가문있어요 상점가서 사면돼 샵에가서 카드하나 사면돼요 나이스 나이스 빙살 오늘 안타 없지않나 여기 지금? 나 안타 없지 여기 오늘 경기 오늘 경기 오늘 경기 나 안타 없지 여기 오늘 경기 에 piece 잘 췄는데 아 잘 췄는데 잘 췄죠 아 기가 막혔죠 여섯번째 업런입니다 아 좋다 프롬포 제대로 쳤어 가운데로 오는거 멋있다 그런데도 팔대사로 지고있다 이놈의 팀은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지금 웬만한 3알 2, 3분정도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완전 늦었다 아 이거 볼 던질텐데 그렇지 113개 템파야 템파페이 얘들 공 4개는 봤다 나이스 9대4 9회 초 아 미쳤다 다이빙 왜 했을까 그냥 잡을걸라 다이빙 왜 했을까 미안해요 감독님 이 경기 어차피 터진 경기 같습니다 이 경기 어차피 터진 경기잖아요 감독님 이거 못 이깁니다 감독님 감독님 내가 해냈어요 R2요 R2 버튼 하면은 다이빙합니다 기가 막힌 타율관리 이깁 맘들해라 남패드에서 손 놨다 볼 볼 아흐 저 이치 육신 OSE 어 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발로 아직 경기 모른다 설마? 그런거지 알 수 있겠지 5타수 2안타 1홍런 Carpenter swings and hits a drive right center field it's in the gap and it's down off the wall Molina scores Adams scores Jay scores Carpenter he scores 3 with a double to right center and the Cardinals lead 7-6 What an attack by Carpenter 2-1 That is in the left field Sespedus giving chase not gonna get third falls in Kendrick on his way to third Sespedus bobble it Caesar Cena waving Kendrick home Here's the throw to the plate and Howie is gun down What an unbelievable throw by Yoannes Sespedus 3x 2푼 치니까 나 겁나게 잘 치는거야 0-2 coming 스윙 and a fly ball toward right center into the alley Bradley on a run Jacky dive Oh he caught it He laid out made a sensational play He said He said 100 몇십 경기 되지 않을까요? Major League 몇 경기 하냐? 130 경기 정도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언제 올려줄거야 이놈의 더블에서 1년차에 올라가긴 해야될거 아니냐 이정도로 치는데 인간적으로 올려줘야지 나이스 버스 누구하나 부상 안당하나 맨닱 에이 진우 탑 솔리드 콘택트 얘네 3연전 참 힘드네 얘네 3연전에서 지금 두번 홈런 떼이지 않았나? 나이스 부상이요? 모르겠어요 일단 부상 입은적은 없어서 얘가 거의 금광불계 수준이야 부딪치고 굴러도 다치지는 않더라구요 바로 던져야지 그냥 이 자식아 아니 미친 넘어가는건줄 알았는데 왜 오야 득점 찬스야 귀신같은 어? 타일관리를 해야돼 체인지업 오케에이 어어 제대로인데? 뭐해 띄워 득점 득점 나이스 아아 기가맥힙니다잉 아 경기 15먹는 수준이야 이정도면 2연 미쳤네 어 나이스 흘흐호 호예 하하 녹 Reno 맞춰서 혹시나 뛰었는데 당황했네 보수 정보 모세요? 딱 뛰면서도 아 잘못 뛰었다 죽겠다 딱 생각했는데 딱 온볼 투 스트라이크 투투 자 공 하나만 더 보자 자 무조건 띕니다 자 아 이 빈신 저거 아 저 빈신 저거 개누답시 아 와 수비 지렸다 아 아 수비 지렸다 아 빠졌죠? 어 좋아좋아 역시 타격은 씹어먹는구만 아 아웃 아 아 바로 메이저로 가야지 트리플이 뭐야 바로 메이저 가야지 아 아 3루에 주자 있잖아요 아 아 홈런이야 이야 지키는데 지키는데 아 아 미스터 3란 아 저건 너 이번경기 잡겠는데 런닝스로우 런닝스로우 여기서 안타 하나 더 치자 할 수 있다 그렇지 미쳤다 타격감 타격감 미쳤다 초구는 사랑이야 타격감 아 아 걸렸다 아 아 빨리 빨리 넘어가자 아 이러면 안되는데 도로 잡히면 안되는데 아니 미친 아 아 야 근데 이 정도 잘막은거 아냐 이거 완전 빠질뻔했잖아 이건 내가 잘막은거 같음 잡았으면 개꿀이었겠지만 아 오케이 잘 막은거야 잘했어 아 아 아 아 인간적으로 내가 하드캐리 했는데 왜 니가 해 야 내가 5타서 3안타인데 왜 니가 처먹냐고 오오 아 이 더러운 세상 아 이 팔 힘이 졸라하게 딸려 아 일단 이 수비도 좀 올려야되고 이거 도루도 한 도루는 상관없겠구나 이거 이 팔 힘은 좀 올려줘야돼 아 아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올려줄만하지 않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올려줘야되는거 아냐 너무한거 같애 우리팀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올려줘야되는거 아냐 아 아 아 아 아 빠지는군 야야야 볼 빠졌어 뛰어뛰뛰뛰어 진짜 뛰어 방금 그 빨간공 뜬거 뭐지 방금 뜬거 뭐였지 처음 보는거였는데 빠졌어 빠졌어 너 홈 뛰면 안될거 같은데 어 뛰지마 야 좀 골고루 올려줄걸 그랬어 너무 타격에다 올인했어 포인트있는거 너무 타격에만 올렸나봐 수비가 쓰레기야 오오 비염했다 왜왜왜왜 뭐해 뭐해 어디가 얘 왜 이래 쟤 왜저래? 뭐지? 쟤 왜저래? 미쳤네 쟤 왜 뛰어온걸 왜 뛰지? 미쳤나 저거? 몰라요 쟤 이루 왜 간거야? 정신 나갔나 이게 아 이게 들어와? 이게 스트라이크야 3할 3푼 3리치입니다 예 안 떨어지네 공 심판한테 뭐라고 하지? 눈깔 똑바렀더라구 3진 진짜 오랜만에 당한다 3진은 잘 안당했었는데 개같은거 진짜 못가겄다 이거 미안하다 투수야 이건 내가 좀 실수한거 같다 내가 만회해줄게 이렇게 초에 내려갔으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 해주면은 너 승리투수 될 수 있어 내가 승리투수 만들어줄게 기다려 나 승리투수 미안하다 투수야 미안하다 좀 낮은공이었나 보다 빨리 올라가고 싶어 어어 크아 바로 성공 좋지 좋지 웨이트 리액션 전의공 어디였냐 아 떨어지는공이었지 맞지 말로 2대2 2사 나한테 찬스가 컨택스윙 킬러스 따뜻하게 이거지 이거라구 싹쓸이한타 이거거든 아 좋다 무낭 뛰어 형 털부 형 뛰어 차이점이요? 차이점 선수들 로테이션 조금 바뀐거 뭐 그래픽 약간 조금 깨끗해진거 약간 그 방송으로 보여져서 그런진 몰라도 직접 하는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 그 배경도 약간 더 섬세해졌고 잔디도 조금 섬세해졌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뭐 딱히 그렇게 눈으로 느낄정도로 그렇게 막 심하게 느껴지는건 아니고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 똑같아요 모르겠는데 네 내기할까 여섯경기안에 내가 못올라가면은 너 스티커 백해 콜 대신 여섯경기안에 올라가면은 내가 퀵뼈 2주치 중 그 봐 너 확신 못하겠지 그니까 가만있어 그만 말해 알았으니까 아 아 저런 이씨 2K 야구는 더슈한테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개발 포기한거 같은데 NBA는 솔직히 근데 2K가 갑이잖아 초구는 사랑입니다 나빴다 또 없어졌다 부러졌다 오우 잘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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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파울인데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어디오잖아 아 이게 뭐야 내 MVP 내 MVP는 아 빠졌어 개쓰레기 이 팀에 희망이 없어 이 팀에 희망이 없어 수비가 너무 안돼 아 어때 싹쓰리를 했는데 아 답답한 팀이 그니까 싹쓰리 2루타 쳤는데 너무한거 아니냐 트레이드 이런 느낌으로 이 팀에 희망이 없어 그 참가에 희망이 없어 그 참가에 희망이 없어 아직도 1등이랑 5경기 차이네 21승 24패 많이 올라왔다 그래도 아 오늘 안에 좀 그 트리플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트리플로